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스토리지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정보돈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업무 진행하고 있는 윤미희입니다. 발표는, 발표 주제는 이제 EDSFF 기반 스토리지 시스템과 그리고 레이드 기술이고 앞부분에 제가 발표 먼저 진행하고 윤미희님이 이어서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스토리지 폼팩터가 가진 단점들을 극복하는 EDSFF의 장점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EDSFF 에코 확장을 위한 E1.S 레퍼런스 시스템 그리고 E3 레퍼런스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레퍼런스 스토리지 시스템에 레이드 기술을 적용했을 때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U 레이드 기술을 설명하고 저희가 했던 실험 결과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U.2 폼팩터의 경우 하드디스크에 먼저 적용되었고 SATA 그리고 SAS 형식의 SSD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드디스크에서 파생된 설계 표준으로 서멀 디자인적으로 최적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 방출의 불량 구조로 시스템적으로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EDSFF는 이러한 기존 디바이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는 용량 최적화입니다. 아래 보시면 E1을 사용해서 1U 서버 그리고 E3 사용해서 2U 서버를 구성할 수 있고 롱 타입이나 쇼 타입 같은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능 증가가 가능합니다. EDSFF는 최대 70W 그리고 4레인이 아닌 16레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SSD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PCI 디바이스까지 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프렉서빌리티입니다. EDSFF는 다양한 폼팩터, 파워 옵션, 그리고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고 SSD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들 또한 같은 폼팩터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SD인 E3.SSD 그리고 다른 디바이스인 E3 엑셀레이터 그리고 E3 메모리 익스팬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2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과 EDSFF 기반의 스토리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먼저 그림 보시면은 원유 시스템에서 U.2 기반 시스템의 경우 최대 10개의 SSD가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EDSFF 기반 시스템의 경우 동일한 원유 높이에도 E1.S SSD 32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U 시스템을 살펴보면 U.2 기반 시스템은 24개의 SSD를 장착했지만 EDSFF 스토리지에서 E3.S 1T 폼팩터 적용 시 40개의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W 또는 70W를 사용하는 고성능 디바이스로 E3.S 2T 디바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EDSFF는 기존 U.2 기반 시스템 대비 성능과 용량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포세이돈 V1이라는 E1.S 레퍼런스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세이돈 V1은 PCI Gen4 E1.S SSD의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입니다. NVMe 오버 패브릭 타겟에 최적화 설계되어 최대 245TB 용량과 400GB 이더넷 이상의 네트워크 성능 그리고 저지연 I.O를 제공하는 S86 기반의 스토리지 서버입니다. 아래 보시는 PCI 토폴로지와 같이 포세이돈 V1은 균일한 I.O 성능 그리고 CPU 소켓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칭적인 PCI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백플레인을 보셨을 때 그림에서 각각 위 그리고 아래 PCI 스위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CI 스위치를 보시면은 업링크로 슬림라인과 32레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운링크로 64레인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스위치에서 총 128레인으로 다운링크가 되어 있고 해당 다운링크는 총 32개의 E1.S SSD에 연결이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포세이돈 V1 서버는 현재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올해 OCP의 스펙 컨트리부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장착되는 PM9A3 SSD는 세계 최초 OCP 인증 받았으며 현재 PM9A3 전 제품에 OCP 로고를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포세이돈 V1 다음 버전인 V2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세이돈 V2는 EDSFF E3의 레퍼런스 시스템으로서 최신 PCI Gen5 기반이며 투유 높이의 19인치 크기의 서버입니다. V2 시스템은 일반적인 SSD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컴포서블 아키텍처 디자인을 채택하였고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응 가능합니다. 그림처럼 예를 들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E3.S, Gen5, SSD 24대를 장착하여 고성능 쉐어드 스토리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두 번째 그림처럼 CXL 메모리 익스팬더 활용하여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과 같이 스마트 SSD나 메모리 시멘틱 SSD와 같은 엑셀레이터를 활용하여 AIML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AI 서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용량 QLC SSD를 장착하여 비용 효율적인 아카이빙 서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세이돈 V2 시스템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2 시스템은 최신 PCI-Gen5 기반으로 CXL 인터페이스와 최신 DDR5 메모리를 지원하여 더 높은 성능과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컴포넌트들은 포세이돈 V2에 적용된 OCP 규격의 컴포넌트들입니다. 이전 세대 시스템에 적용된 OCP 네트워크 카드뿐만 아니라 DC-SCM, 부트 드라이버 등 OCP 규격에 맞게 제작된 컴포넌트들의 사용이 늘었습니다. 이렇듯 더 많은 OCP 기술들이 포세이돈 V2 시스템에 적용되었으며 V2 시스템 또한 앞으로 OCP에 다시 컨트리부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EDSFF와 이를 기반한 스토리지 포세이돈 V1, V2 살펴보았는데 추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EDSFF 관련된 제품들은 현재 삼성 부스에서 실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토리지 시스템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레이드 기술에 대해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EDSFF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겪은 문제점과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한 GPU 기반의 레이드 기술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내용은 작년 OCP 글로벌 썸이 돼서 공유한 포세이돈 V1 평가 결과입니다. 저희는 SSD 4개로 소프트웨어 레이드를 구성해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레이드 5에서 라이트 성능이 4개의 단품 성능 16GB per second 대비 3GB per second로 매우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을 좀 해결하고자 기존 전통적인 레이드 문제점에 대해 스터디하였고 EDSFF 스토리지에서 랜드 플래시의 성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레이드 기술을 채용하여 실험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인 하드웨어 레이드 카드를 채용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드웨어 레이드 카드는 모든 라이트, 리드, 오퍼레이션 처리 그리고 레이드 5 같은 패리티 컴퓨팅을 오프로딩 합니다. 따라서 CPU 사용률 측면에서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레이드 카드의 PCI 대역폭이 8레인 또는 16레인인데 이는 NVMe 한 대의 PCI 대역폭인 4레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이트 성능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특히 리드의 성능은 레이드 카드의 PCI 대역폭에서 병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레이드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리눅스 소프트웨어 레이드를 보면 모든 라이트, 리드, 오퍼레이션 처리 그리고 레이드 컴퓨팅이 CPU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리된 IO가 각각의 SSD와 연결된 PCI 레인을 통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PCI 대역폭에서는 병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드를 처리하기 위해 높은 CPU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스의 고성능 CPU가 필요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통적인 레이드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새롭게 채용한 GPU 기반의 레이드 카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G-RAID 사의 NVIDIA GPU 카드 기반의 레이드 솔루션이며 자세한 스펙의 경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형 NVIDIA PCI Gen4 GPU 카드를 사용했으며 NVMe 그리고 NVMe 오버 패브릭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레이드의 문제점인 높은 CPU 컴퓨팅 파워를 GPU에 오프로딩하였고 하드웨어 레이드 문제점인 PCI 병목에 대해 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장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리드와 라이트, IO패스의 분리입니다. 먼저 하늘색 경로를 보시면 리드 오퍼레이션의 경우 레이드 컴퓨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레이드 카드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레이드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U에서 커맨드가 처리돼서 바로 SSD로 내려가기 때문에 PCI 대역폭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경로를 보시면 라이트 오퍼레이션의 경우 PCI 대역폭의 병목보다는 CPU의 높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GPU를 통해 레이드 컴퓨팅이 오프로딩됩니다. CPU의 사용량을 오프로딩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라이트의 레이드 연산이 CPU보다 GPU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패리티 연산의 경우 레이드 5는 XOR 연산 그리고 레이드 6에서는 리드 솔로몬 알고리즘이 이용되는데 두 연산 모두 매트릭스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GPU에서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레이드 5 그리고 6의 패리티 연산은 AI 워크로드에서 AI 워크로드 처리 연산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미인님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보도님이 설명해주신 GPU 카드의 테스트 환경과 테스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로컬 테스트 결과와 NVMe 오브 테스트 결과를 리뷰를 했고요. 먼저 로컬 테스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저희가 새롭게 찾아낸 솔루션인 GPU 카드를 사용해서 평가를 비교 결과 분석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시퀀셜 리드라이트, 랜덤 리드라이트 성능을 비교했고 리빌드 중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성능에서의 CPU 사용량도 비교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VMe 오브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NVMe 오브는 NVMe 오브 패브릭스의 약자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NVMe 프로토콜을 원격의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번 평가의 경우에는 이더넷 기반의 TCP, RDMA 환경에서 진행했으며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타겟 서버를 400GB 이더넷으로 이니셰이터에 연결해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저희가 개발한 포세이던 V1 서버를 사용했으며 인텔 제온 투소켓 CPU 환경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즈의 경우에는 당사의 PM9A3 서버를 사용했고 레이드 카드는 지레이드사의 SR1010 젠포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설명드린 로컬 평가와 다음에 설명드린 리빌드 평가의 경우에는 12개의 SSD로 레이드 5를 구성한 성능 결과입니다. 회색 보시는 그래프는 레이드를 묶지 않은 12개의 SSD 성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 성능을 나타냅니다. 초록색은 소프트웨어 레이드를 구성했을 때의 성능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이트에서 성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레이드와 페리티 연산으로 인한 오버헤드로 인해서 성능이 감소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GPU 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성능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라이트에서 900%, 랜덤 라이트에서는 약 500% 정도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 증가한 반면에 CPU 사용량은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시퀀셜 라이트에서 기존 한 54% 정도 사용하던 CPU 사용량이 약 7%로 80% 감소했으며 랜덤 라이트에서는 약 75% 성능이 CPU 사용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GPU를 통해서 병렬 연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빌드 중 IO 성능에 대해서 리뷰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장애, 디스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빌드의 속도뿐만 아니라 리빌드 중 IO 성능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시퀀셜 리드, 시퀀셜 라이트, 랜덤 리드, 랜덤 라이트에서 모두 GPU 카드가 월등히 성능이 좋게 나타났고 시퀀셜 리드에서 약 700%, 랜덤 리드에서 약 1800% 성능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CPU 사용량도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시퀀셜 리드에서 약 90% CPU 사용량이 감소했고 랜덤 리드에서 약 75% 성능이 감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컬 IO 성능과 리빌드 IO 성능의 최대 CPU 사용량이 로컬 IO 성능 랜덤 리드에서 약 30% 정도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투소켓 CPU에서 원소켓 CPU로 최적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성능 평가와 CPU 사용량을 바탕으로 이피션시를 비교했습니다. 성능은 증가하고 CPU 사용량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결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VMe 오브 평가 결과를 리뷰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레이드 카드의 경우 NVMe 오브 프로토콜 및 볼륨 서비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V1의 경우 NVMe 오브 타겟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GPU 카드를 활용해서 디서그리게이션 환경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CPU 0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16개의 디스크를 레이드 5로 구성하고 그 위에 볼륨 8개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볼륨은 NVMe 오브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서브 시스템입니다. CPU 1도 동일하게 구성해서 총 16개의 볼륨이 TCP 또는 RDMA로 이니셰이터에 제공이 되고 이니셰이터와 타겟 서버는 물리적으로 2개의 듀얼 포트 닉을 통해 400기가 빛 이더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리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회색은 타겟 서버에서 테스트한 로컬 성능이고 초록색이 RDMA, 파란색이 TCP 성능입니다. 여기서 빨간색과 파란색 선은 환경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이상적인 성능 수치로 리드는 물리적인 이더넷 밴드위스, 라이트는 GPU 레이드 카드로 인한 PCI 밴드위스에 의한 수치입니다. 리드의 경우에는 TCP와 RDMA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오버헤드로 인해 성능이 감소했고, 라이트의 경우에는 GPU 카드 레이드 5 성능의 세츄레이션 되어 TCP와 RDMA 성능이 로컬 성능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대 성능과 CPU 사용량 모두 RDMA 성능이 TCP 성능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CPU 사용량도 최대 6% 내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 투소켓 CPU 서버에서 원소켓과 GPU 카드를 사용한 서버의 TCO를 향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서 EDSFF 폼팩터가 가지는 플렉서빌리티와 용량 및 성능 측면에서의 장점, 그리고 이를 활용한 포세이던 V1과 V2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프트웨어 레이드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GPU 카드를 활용한 레이드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EDSFF 폼팩터를 사용한 포세이던 V2 Gen5 서버에서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 GPU 카드 외에서도 서버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며 오픈소스를 통해 내용을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OCP 코리아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10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아예. ございます?